이 아시안컵을 즐겁게 만들어준 감동적인 팀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인슈타인의 동행은 마무리되었다 이제 과연 아인슈타인, 타지키스탄을 떠나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이제 과연 이 감독님이 어디를 가게 될 것인가 이제 아줌마 알라임아트 파워이 와 위험했어요 알라임아트 똑똑한 거 봐 그냥 등장하다가 발부터 넣어버리잖아 내 다리 차라고 와 알라임아트 위험한 선수예요 저는 알타마리도 좋아하지만 알라임아트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좋은 니가 쓰이는지 저도 궁금해요 또 사미에프 등딱 이야 사미에프 사미에프 앰스트링 좋댔다 아인슈타인 진짜 좋댔다 이 새끼가 너무 열심히 믿었어 아 진짜 좋댔어요 이거는 수석코치 앉아서 다 향했어 저 가판 불꽂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아 이 친구가 있고 없고 차에 있거든요 사미에프 벙둥이 왔어 빠졸나왔어 지금 오늘 왠지 좋아하면서 너무 많이 뛴다 했어 아 미치겠다 얘 나가면은 소이로부라는 그 골 못 넣는 애 들어오거든요 아 안했는데 야 너는 오늘 건강해야 된다 너 나가면 게임 터지는거다 우마르바이프 아 오늘 경기 핵심은 사미에프였는데 그니까요 아 큰일이네 이거 알타마아리 알타마아리 우와 퍼얼이거든요 하지만 플레온 했고요 알라이마트 우와 위험했다 이건 경고 안주지 플레온 시켰으니까 이야 지금 사미에프가 나가자마자 경기가 흔들리고 있어요 네 땅 아 여러분들 지금 33분인데 아직 저희의 전설의 영원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 뜨-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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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뚜-리-뚜-뚜-뚜-뚜-뚜 BUT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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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이 노래가 나오면 이제 기회가 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fitting 오워 자, 올라갑니다. 드라부시! 드라부시 아니네. 나 씹! 뭔 춤이야, 이거는. 나 씹! 아... 타지키스탄이 이렇게 무너지나. 아... 사미에프의 공백이 너무 아쉽다. 타지키스탄, 야티모프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아, 아이스테인. 아이스테인도 이제 아는 거야. 선적골 먹는 순간 게임 힘들어진다는 거. 이러면 과연 아이스테인,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 아까 그거를 넣었어야 돼. 아, 얜 또 누구야? 아니, 새로운 카드야. 알리존. 얘를 처음 봐요. 알리존. 이런 경기는... 공격적인 선수를 넣어버리네. 어린 친구들이 경기를 가끔 바꿀 수 있다는 걸 믿는 건가, 마지막으로? 그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스테인 감독님. 2004년생. 그러니까요. 이런 럭키가, 슈퍼스타가 탄생하는 날인가, 어느 리? 알리존. 바로 빼버렸네. 두 번 빼버렸어. 소이로프. 소이로프를 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소이로프는 게임 안 된다. 저 친구 돌아와서 잘 안 되겠네. 알리헌. 야, 지금 많이 혼나고 있어요. 평등한테 지금... 어, 얘 근데 눈빛이 살아있는데? 알리온. 해, 알리온. 눈빛이 살아있어, 얘가. 네, 19살입니다. 올해 19살. 알리소니. 아, 이름도 좋아. 알리소니, 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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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리소니, 아이니. 어? 니 골로로 왔네. 어? 아, 알리소니, 아이니. 누워버렸어, 와. 아, 못 튄대. 믹시즈 넥스 매치. 와... 아, 이거는... 4강을 못 뛰어... 요로당 큰일 난 거예요. 4강 못 뛰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오더라도. 얘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인데. 와, 올완. 알리소니, 아이니. 빠르다, 근데. 어, 빠르네. 알리소니, 아이니. 이야... 알라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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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 전에 한국으로 해라. 야, 슈팅했어야지, 인마. 확실히 알마르디까지 나가니까. 지금 이게 안 돼요. 한 명 빠지니까. 아, 알리소니, 아이니 좀 보고 싶은데. 알리소니, 아이니. 아, 기장 많이 했어. 알리소니, 아이니. 알리소니, 아이니. 알리소니, 아이니. 빠르긴 하다. 알리소니, 아이니. 아, 이게 빠르다. 야, 뭔가 이거 있어.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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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잘 치고 나간다. 알리소니, 아이니.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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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나, 가자. 이번에 좀 길게 올려라. 디스 이스 다지키스탄. 디스 이스 아이스탄. 제발 이번에 좀 길게 넣어, 제발. 올라, 갑니다. 잘 갔어. 이거는 여러분들 침대를 안 하는 게 현명한 거가. 왜냐면 경계를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막 90분이 됐는데 침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막 10분 더해지고 이러면 오히려 실점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제는 침대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침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알리소니, 아이니. 아, 얘 좋다. 올렸으면 좋겠거든요. 너 나오지마. 너 나오지마. 알리소니, 아이니. 아이니 한 번 더 쳐. 그냥 사이드로 쳐서 크로스. 됐어. 아, 인드라고 신 너무 쎄. 치고 와. 너 때리지마. 원투. 오이. 아, 아이니 가야지. 아이니. 알리소니, 아이니. 아, 나 개 빨라. 알리소니, 아이니. 와, 아이니 지지마. 파울하지마. 아이니. 세컨드 볼. 다시 한 번. 아, 김민재. 와. 민재형 씨. 아, 타즈키스탄 볼 아이니. 아, 나 못 보겠어. 히슬부는 거. 내가 응원했고 내가 사랑했던 팀. 이번 아시안컵에서 나의 팀. 타즈키스탄이 이렇게 끝난다고 대회가. 파울 아이니. 어, 왜 이렇게 쳐다봐. 무섭게. 장채이가. 하하하하. 나 하울비 장채이야. 하하하하. 진짜 개무섭게 쳐다봐. 하하하하. 이 타즈키스탄에 좀 감정입이 되고 있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승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팀이 뭔가 주전 공격수가 빠지게 되면서. 네. 좀 본인들의 색깔을 다 보여주지 못했죠. 확실히 사미에프가 있으면 위에서 공을 지켜주니까. 좀 공격이 진행이 됐는데. 또 나는 이 감독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알리소니 아인이라는 굉장히 어린 친구를 누면서. 또 왼쪽에서 기술 좋은 선을 또 쓰기도 하고. 후반전 이제 돼가지고 마지막에 7분 주니까. 중앙습에서 핫나노프를 또 공격수로 올리는 전술을 보여주기도 하고. 확실히 감독님이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선수들이 넣어놓고 막 이렇게 되는 거 구경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에 맞게끔 뭔가 계속 지시가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갔다. 요르단 감독만 해도 여러분들 요르단 감독도 명장이거든요. 모로코 사람이고. 지금 그룹 스테이지부터 굉장히 좋은 축구를 보여줬던 사람인데. 요르단 감독이 오늘 약간 경기가 끝났는데 불구하고도. 기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약간 짐 빠져 보였어요. 뭔가 이게 쉽지 않았다.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일단 오늘은 솔직히 저는 타지키스탄이 준비를 너무나도 잘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팀에 사실상 요르단이라는 팀의 주축 멤버인 알타마리에게 공이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전반전부터. 위협적인 찬스도 거의 안나왔고. 그 이유는 분명히 타지키스탄이 전방 압박체계가 확실히 잘 잡혀있고. 그만큼 알타마리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팀이 준비해서 나온 건 정말 좋았고. 정말 좋은 경기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 전반전 25분쯤에 요 사미에프라는 22번의 공격수가 나가게 되면서. 햄스트링 무상으로. 아웃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좀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후반전이 돼서도 뭐 소유롭라는 선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 선수가 사미에프처럼 많은 걸 보여주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제일 아쉬운 거는. 뭐 다른 선수들도 물론 활약이 아쉬웠을 수도 있지만. 사미에프가 이른 시간에 교체 아웃이 된 게. 오늘 경기의 제일 큰 패배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요르단이 어쨌든 간에 준결승에 올라가게 됐고요. 우리나라가 호주를 이기게 된다면. 그러니까 요르단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소식 하나는. 요르단의. 올완. 올완. 9번 선수. 이 선수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알타마리. 알나의 마트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이 선수가 공을 좀 지켜주고. 사이드에서 싸워주고.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경곤우적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경곤우적이 되면서. 못 나오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4강에서 요르단을 붙게 되는데. 올완이 이제 못 나오게 됩니다. 못 나오게 됐고요. 또 못 나오는 선수가 누가 있냐면. 알라. 알라사단. 이 친구 못 나오고. 올완. 올완 못 나옵니다. 그리고 알삼 형제는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알마르디. 알나의 마트. 알타마리는 문제없이 나온다. 그리고 이 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협적인 수비수. 인드라하구신.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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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알삼 형제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알삼 형제가 살아있는 이 시점. 쉽지 않다. 그래서 요르단이 어쨌든 간에. 타지키스탄을 이기고 1대0으로. 세트피스 골로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기게 된다면. 이제 요르단과 만나서. 4강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지키스탄의 이번 대회 돌풍은. 8강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타지키스탄의 이번 대회 돌풍을 보고 느끼는 거는. 참 축구라는 게. 이게 선수가 좋아서 이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선수빨이라는 게 있겠지만. 얼마나 이 팀의 감독이. 지도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어야. 좋은 성적이 나는지를 보여준. 제일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세그르트. 우리가 아이슈타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요 세그르트 감독님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졌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저희가. 아시안컵 전중계를 다 했잖아요. 전전기 중계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 팀에 몰입을 할 수 있었는지가. 그냥 선수들이 뛰는 거. 감독의 행동. 감독의 인성. 감독의 인터뷰. 코치들의 지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채로 들어오는 이 선수들도 죽어라 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감동이 있지 않았나. 진짜 저는 좀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 요르단도 요르단만의 매력적인 축구가 있었고. 타지키스탄은 그냥 우리가 이 아시안컵을 보면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팀이지 않았나. 그렇죠. 앞으로도. 우리 아시안컵을 즐겁게 만들어준. 감동적인 팀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슈타인의 동행은 마무리되었다. 네. 이제 과연 아이슈타인. 어디로 갈까. 언제든지 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떠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토크는 후토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대한민국 경기가 여러분. 곧 열리기 때문에.